월간 세가정이 창간 7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가정은 감사 예배에서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금의 가치인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가정은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1954년 1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간됐으며 현재 예장통합총회와 감리교, 기장, 구세군, 대한성공회, 한국루터회, 보금교회가 회원교단으로 세가정 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